보고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면 좋을 것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.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입니다. 상사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사실은 입니다.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.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너무 솔직한 거죠. 차라리 그런데 멋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괜히 사실은 그랬다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상사가 좋아하는 것은 언틀입니다.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. 언제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. 언제까지 완성됩니다. 라는 기한을 얘기했을 때 상사는 좋아합니다. 사실은 이라는 말을 줄이고요. 언제까지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.